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. 오늘은 코가 길어서 얼굴이 길어 보이신다는 그 각각의 케이스에서 어떠한 수술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얼굴이 좀 길어 보이고 입술이 얇은데 코가 너무 길어서 코끝 올리기 수술을 받아 코끼리 축소를 하였는데요. 수술 후에 코 모양이 제가 화면에 나와야 하는데 콧구멍이 너무 보여서 곧 활동도 해야 해서 AS를 받아서 코를 길게 뺐습니다. 그 모습이 처음엔 적응이 안되었으나 코 들린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긴 하였는데요. 정면 모습은 덜 길어 보이는데 옆모습에서는 콧날개가 쳐져 있어서 그런지 코가 너무 길어져 보여 속상합니다.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사례자의 성형 전 얼굴을 분석해 보면 이목구비 사독 환상 중에서 코의 기운이 강하고 인중과 입술 부분의 입술 회독의 기운이 약한 비율입니다. 바람직한 성형 후 모습으로는 이렇게 코가 짧아지면서 인중이 약간 올라가는 얼굴 비율 혹은 이렇게 코가 이빠이 짧아지고 줄어들면서 회독과 입술 주위의 수성이 강하게 되게 되면 귀엽고 예쁜 연예인형 얼굴 비율이 되었겠습니다만 코 길이 축소로 들찬 코를 경험하고 다시 코 길이 연장을 하여 망한 케이스인데 그 이유는 두 눈과 입 사이를 잇는 삼각형이 낄죽한 중안부 골격이 긴 얼굴비율에 맞는 코였기 때문입니다. 코 길이 연장수를 하게 되면 처진 콧날개는 그 자리에 있는 반면 콧방울은 코끝이 내려오는 만큼 내려오지 못하여 이렇게 피킹이 된 모습이 되어서 코끝이 내려와 코 길이가 적당히 연장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면에서는 이렇게 콧구멍이 양쪽으로 이렇게 피킹이 돼서 뚫린 듯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성형 실패 사례를 참고삼아 코 길이 축소를 원하시는 이 여성분의 얼굴을 분석해 보게 되면 코 길이가 길다기보다는 두 눈과 입 사이의 중안부가 긴 얼굴형으로서 코끝을 올리거나 하는 성형 수술할 때 아까와 같은 실패 사례가 됩니다. 관상 성형으로 이 여성분의 얼굴을 분석하여 보면 재독 즉 사독관상에서의 코의 기운이 비교적 도톰하긴 하지만 가로 길이가 짧은 입술보다 길고 육중하기 때문에 입술 가로 길이를 늘림으로써 코의 기운과 입의 기운의 균형으로 보았을 때 코의 세로 길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입술 가로 길이 비율을 만들므로써 얼굴을 길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코 길이 축소보다 더 자연스러운 얼굴 비율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중년 이후에서의 긴 코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보자면 코가 너무 길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 얼굴에서 코끝을 쳐들게 되면 코끝에 눌려있던 하관의 기운이 드세 보일 수 있는데 이는 특히 턱 끝이 더 부각이 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. 이는 아까본 케이스에서의 입술의 기운에 더불어 턱 끝도 돌출을 상쇄시킬 수 있는 성장지박의식이 꼭 들어가야 코끝도 짧아지면서 하관이 작아보이는 예쁜 얼굴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코 길이 줄이기 수술을 실패했던 사례를 들어드리면서 코가 긴건지 얼굴이 긴건지 코 길이 자체는 놔두고 짧아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중년 이후에서의 처진 코끝을 올렸을 때 밸런스를 맞춰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서 얼굴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단 1명도 없듯이 획일적인 코끝 올리기 코 길이 줄이기를 하면 성형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전에 본인 얼굴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